죄송하지만요, 손님. 이건 할인가에 판매하는 거라 구매하실 때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요. 아니, 옷이 너무 깎여서 못 입겠다니까. 사이즈 교환이라도 해달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환도 불가합니다. 게다가 여기 흰 옷에 이렇게 얼룩을 묻혀오셨는데 어떻게 교환을 해드려요. 아니, 그럼 맞지도 않는 옷을 사가라는 거야. 뭐야? 아줌마, 동네 장사 이렇게 하면 말아먹는 거 몰라? 뭐 이렇게 다 안 된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로 환불하러 오셨잖아요. 그때도 몇 번 입고 세탁해 오신 옷, 제가 그냥 환불해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교환도 환불도 절대 못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이런,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네? 무슨 일이야, 엄마? 아이고, 세미야. 아줌마, 그 옷 안 내려놔요? 뭔데 지금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행패는? 아가씨는 뭔데 끼어들어? 이 아줌마가 지금 맞지도 않은 옷을 그냥 처입을 하잖아.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교환 환불 안 된다는 안내를 분명 드렸는데, 얼룩까지 묻혀와서는 바꿔달라고 고집을 피우셔서. 뭐, 고집?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거야? 당연한 고객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건데. 저기 아줌마, 고객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게 바로 갑질이에요. 왜 미리 다 설명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옷도 딱 보아하니 한두 번 입은 것도 아니네. 여기 실밥도 터져 있고. 아, 아니야. 그거 진짜 딱 한 번 입었어. 그럼 한 번이라도 입긴 입으신 거네요. 입었던 옷은 어떤 경우라도 교환 환불 안 되는 건 기본 상식인 거 아시죠? 에이씨,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 가게 다신 안 와. 네, 제발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도 아줌마 같은 손님은 안 받을 거니까요. 잠시 후 엄마, 엄마는 왜 저런 손님한테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어. 딱 봐도 매상에 도움 안 되는 진상 손님이구만. 그래도 동네 옷장 사라 그렇게 막 대일 수가 없어. 아니, 부당한 건 참지 말고 말해야지.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 엄만 억울하지도 않아? 괜히 큰 소리 나서 뭐 하겠니.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지. 아니, 참지 마. 요즘 사람들 참깨만 하면 물높을 뿐이야. 같이 목소리도 좀 높일 줄도 알고 할 말도 하고 살아야 안 당한다고. 아이고, 알았어. 왜 엄마 이래 네가 더 화나서 그래. 엄마 보면 내가 속상해서 그러지. 이렇게 여려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아이고, 엄마한테 별소릴 다 한다. 가끔 보면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약하고 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아이고, 알았어. 앞으로 안 참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그렇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야? 응. 근처 드릴 데 있어 온 김에 엄마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자. 몇 달 후 어머, 우리 엄마 오늘 너무 곱네. 새색 신 줄 알겠어. 가게 옷대로 갔다가 색이 예쁘길래 네 것도 하나 샀지. 잘했어. 진짜 예쁘다. 엄만 이런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니까. 여리여리한 것이 천생 여자야. 너도 좀 이렇게 입고 다녀. 맨날 그렇게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나는 블랙이 제일 편하더라. 옷 맞춰 입을 필요도 없고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난 검은색이 잘 어울려. 너도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화장도 세게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니? 난 이런 스타일이 좋더라. 내 딸이지만 정말 못 말려. 그러게. 아빠도 참 다정하고 스윗하잖아. 엄마도 이렇게 여성스럽고. 근데 난 누굴 닮은 거지? 엄마, 혹시 나 어디서 주워온 건 아니지? 어머, 얘가. 넌 태어날 때부터 나랑 붕어빵이었어. 하긴, 얼굴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엄마 딸이 맞긴 하네. 대체 내 이런 거친 성격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엄마 닮았어, 너. 아이고, 내 성격이 엄마를 닮았다고? 엄만 딱 봐도 집에 화초 같은 거 가꾸면서 소파에 앉아 십자순 할 것 같은 비주얼이잖아. 딱 봐도 그런 건 가까이 안 할 것 같던 이미지고. 엄마, 나 가졌을 때 태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온 거야? 임신했을 때 엄만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살았어. 과일도 예쁜 것만 골라서 먹고 그랬는데. 희한하네. 아무리 봐도 성격은 엄마, 아빠 다 안 닮았어. 근데 뭐, 내 성격이 이래서 그나마 우리 가족 내가 지킬 수 있잖아. 바른말 할 땐 하고, 항의가 필요하면 하고. 그래, 어디 가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야. 너같이 시원한 성격도 괜찮지. 그래,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딸만 믿어, 알았지? 아이고, 우리 딸 듬직하네. 이래서 아들 없어도 서운하질 않다니까. 그럼, 내가 아들, 딸 역할 다 아는데. 그나저나 엄마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으니까 국밥집 말고 레스토랑 가자. 레스토랑은 무슨 레스토랑이야? 아니야, 지금 이 복장은 국밥이나 백반집 복장이 아니야. 오늘은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있게 먹자, 응? 아이고, 참 아무데나 가면 될걸. 오늘은 내가 쏜다. 엄마, 얼른 와. 몇 시간 후 엄마, 나 상훈 오빠랑 결혼하려고. 뭐? 그 권투선수 한다는 남자친구만 하는 거니? 응, 맞아. 아유, 세미야. 엄마는 절대 반대다. 그런 격하고 험한 운동하는 사람이랑 결혼이라니. 복싱이 어때서 멋지잖아. 그거 경기할 때마다 얼굴이 막 퉁퉁 붓고 피떡이 되던데. 매번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니? 난 오빠 경기할 때가 제일 멋있던데. 나 오빠 복싱하는 모습에 반했잖아. 완전 남자답고 멋졌어. 연애하는 것까진 말리지는 않겠다만. 결혼은 그냥 평범한 직업 가진 남자랑 하는 게 낫지 않니? 엄마 맘은 그래. 아이고, 우리 엄마. 누가 여리지 않다고 할까 봐서 사위 직업까지 걱정하는 거야? 엄마, 오빠가 직업만 그렇지 성격은 진짜 온순한 양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운동할 때는 거칠고 남자다운데. 나랑 있을 때는 완전 다정하고 순둥순둥해. 우리 아빠 같다니까?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돼. 그럼 한 번 만나봐. 내가 데리고 올게. 실제로 보면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알았어. 네가 그렇게 좋다니까 밥 한 끼 먹지 뭐. 알겠어. 내가 바로 날 잡을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샘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아, 네.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빠 많이 긴장했네. 엄마 본다고 오늘 이 정장도 새로 사 입은 거야. 그랬어요? 아, 네. 제가 평소에 좀 편한 옷을 주로 입다 보니까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벌 샀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거 뜨거우니까 접시에 덜어서 조금 식혔다 드세요. 엄마,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자상하다니까? 오빠랑 다니면 난 아주 손발이 필요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 것 같네. 참, 술 한 잔 하고 싶으면 해요. 오늘 샘이 아빠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같이 봤으면 술 같이 마셔줬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실은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어머, 술을 안 해요? 엄마, 우리 오빠 얼굴만 보면 막 소주 드리붓게 생겼지? 근데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진다? 술도 담배도 입에 안 돼? 그러게, 정말 의외네. 근데 난 딸 가진 엄마 맘으로 그래요. 사위 직업 가리고 싶지는 않지만 위험한 운동이잖아요. 사고도 나고 그런 걸 뉴스에서 봐서 그런지 사실 걱정되네요. 아,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걱정되실만 하죠. 하지만 다치지 않기 위해 훈련도 많이 하고요. 여태 선수하면서 부상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다친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최대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선수 생활 마치면 체육관 하나 차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진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요. 무엇보다 쌤이 얘가 좋다고 하니. 엄마, 실제로 보니까 진국이지? 오빠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며칠 후 오빠, 나 긴장 같은 거 잘 안 하는 성격인 거 알지? 근데 긴장이 되네. 긴장돼? 어, 오빠가 우리 엄마 만날 때 왜 긴장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내가 그래도 좀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음, 우리 엄마는 쌤이 어머니랑은 좀 많이 다르신데 어머님은 정말 여성스럽고 단아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좀 여장부 스타일이시랄까? 좀 덜 탈하고 그러셔. 그래?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럼 걱정 마.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잠시 후. 엄마, 쌤이 데리고 왔어. 어, 그래.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양쌤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훈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결혼 준비는 돼 있니? 네, 결혼 준비라면... 설마 그 옛날 여자들처럼 시집은 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네, 그럼요.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집에 들어갈 혼수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혼수 말이다. 얼마나 해올 수 있니? 네?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히 생각해보지는 않아서...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 둘째 며느리 말이다. 걔는 혼수로 20억짜리 아파트를 해왔단다.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는 말이야. 어쩌다 둘째 아들이 더 먼저 결혼하게 됐지만... 상훈이는 장남이잖니? 너도 맏며느리로서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 해와야 하지 않겠니? 신혼집은 오빠랑 있는 돈 같이 모아서 전세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요. 나 참! 한마디로 개털이라는 소리네. 엄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우리 둘째 며느리 수정이는 혼수로 20억을 해왔는데... 쟨 고작 전세에 그것도 돈을 보태겠다? 그게 부족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은 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얘 좀 봐라. 오늘 처음 본 애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네. 너, 내가 우스워 보이니? 시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엄마, 제발 그만해. 나랑 결혼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왜 그런 부담을 줘? 상훈이 니가 어때서? 너도 충분히 그 정도 대접은 받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집 귀한 자식인 것처럼 샘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자란 딸이야. 혼수가 뭐가 중요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둘이 작은 집이더라도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 거지. 돈이야, 결혼하고 차곡차곡 모으면 되고. 그니까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냐고. 처음부터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준이랑 나랑은 달라. 제수씨랑 세미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상준이 부부랑 비교하지 마. 세미야 가자. 오빠... 아이고, 참. 쟨 벌써 저렇게 팔불출처럼 지 여자친구만 싸고 돌아서는. 음... 몇 달 후 상견례 자리.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네, 어머니. 제가 좀 늦었나요? 아니, 하나도 안 늦었어, 얘. 그나저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니? 화장이 아주 찰떡처럼 잘 먹은 게. 혹시 피부 관리 받았니? 아, 네. 요즘 부쩍 피부가 까칠해져서 관리 받고 있어요. 참, 어머니도 다니실래요? 하나 끊어드려요? 어머, 얘. 그럼 나야 고맙지. 역시 우리 수정이 밖에 없어. 내가 아들들만 있어서 그런 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딸 자랑하던 내 친구한테 할 말이 생겼다니까? 네가 웬만한 딸들보다 더 나아. 별 말씀을요. 대신 제가 바빠서 잘 못 찾아뵙잖아요. 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나도 옛날 시어머니 아디다, 얘. 며느리들 자주 연락하는 거 힘든 거 알아. 난 그저 이렇게 가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동서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식장 들어갈 때까진 모른다고 하는데 뭐 벌써 부담스럽게 형님 동서를 하고 그래요. 아, 네. 제수 씨도 참. 쌤이 무한하게 왜 그래요. 식장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앤 꼭 결혼할 거니까. 아주버님이 생긴 것만 그렇지 실은 굉장히 순한 성격이잖아요. 은근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내심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이 걱정되네요. 지금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빠 신부감으로 문제라도 이딴 말처럼 들리는데요. 어머, 나름 돌려 말했는데 잘 알아들이시네요. 네, 솔직히 관상은 과학이라고. 화장이며 차림새며 인상이며 보아하니 남자 잡아먹을 상으로 보이셔서요. 뭐야?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이 좀 심했나요? 근데 그래야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실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순진한 아주버님 꼬셔서 제 뜻대로 부려먹으려는 심사가 뻔히 보여서요. 처음에 내가 고분고분 앉아있었더니 바보로 보였나 보네. 이래서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기요, 관상은 그쪽도 만만찮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쪽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어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리고 형님이 될 사람인데 그딴 막말을 해 하길. 인연이 미쳤나!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쌤이 뺨을 왜 때려? 이게 진짜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것이 위아래도 모르고 설쳐대! 너 당장 우리 수정이한테 사과하지 못해? 위아래요? 그걸 알면 더더욱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손잇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제 동서될 사람이고요. 근데 저런 막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나요? 얘는 20억 혼수를 해온 애야. 게다가 아까 못 들었니? 피부관리권도 끊어준다잖냐. 넌 뭘 해올 거니? 쥐뿔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올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그리고 형님 노릇이 하고 싶니? 응? 그럼 그럴싸한 혼수를 해오든가! 엄마, 좀! 자꾸 그놈의 혼수, 혼수 하시는데 어머님은 그럼 뭐 대단한 거 해주실 건가요? 뭐? 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장남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셔야죠.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어디서 말대꾸를? 이런 씨! 그 손 내려놓지. 뭐야? 대체 누가 이렇게 상견의 자리에서 무식하게 언성을 높이고 손까지 올리나 했더니 너였니? 아, 아니, 어떻게 선배님이 여기에... 인사하는 방법도 까먹었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래도 기억은 나나 보구나.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랑 아는 사이야? 알지, 아주 잘 알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더니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니? 네가 지금 감히 내 딸을 쳤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따님인 줄 모르고 제가... 다시 말해봐.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고? 아, 당연히 샘이가 위죠. 어, 수, 수정아, 얼른 사과드려라. 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형님인데 네가 동서가 돼서는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하긴 했잖니. 아,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니,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셨어요? 아깐 제 편 드시더니 왜 갑자기 저 여자 편 드시는 건데요? 아니, 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저기 저 사부인 되실 분이 내 고향 선배씨라고, 빨리 인사드리고 사과하지 못해? 됐고,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추긴 네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오는 길에 내 귀에 들리더라. 아, 혼수를 뭐, 얼마를 해가라는 거야? 얼마나 필요하길래 우리 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니? 아휴, 아닙니다. 혼수는 무슨. 그냥 형편에 맞게 해오는 거죠. 그치? 그게 맞지? 그럼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결혼 전에 군기 잡아야 한다고 저한테도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해놓고선... 너는 진짜 돈만 많았지 눈치가 왜 이렇게 없니?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제발 그 입 좀 닫고 있어, 좀. 저기, 선배님? 선배는 무슨. 이제 사돈될 사이인데. 아, 그럼 사부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그럼 더는 혼수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거예요, 사부인? 네? 아휴, 그럼요. 그래야죠.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맘며느리가 들어오는데, 혼수 그게 뭐 필요 있나요? 그저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되죠. 그래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그럼요, 물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몇 시간 후. 엄마,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왜 어머님이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어? 무슨 돈이라도 꿔줬어? 아니, 돈은 무슨. 그런 건 아니고. 아무리 고향 선배라도 해도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깎듯이 돼? 아니, 깎듯한 걸 떠나서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덩치도 그렇게 크신 분이 벌벌 떠는 게 너무 놀랍더라. 싫은 말이야, 세미야.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 얌전히 살고 있지만, 학창 시절엔 아니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엄마, 학교 다닐 때 방황도 많이 했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어. 엄마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뼉 하면 가출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 덕분에 네 외할머니가 학교에도 많이 불려 다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많이 숙이고 사과하고 그랬었어. 그러다 결국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뭐? 아니, 어떻게?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 내가 미쳤었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됐지. 질 나쁜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어. 그럼 학창 시절 때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음, 엄마 한 가닥 할 때 말이야. 그때 한창 문제 일으키고 다니고 그랬던 후배야. 내가 몇 번 경고도 했고, 참교육도 시켜줬거든. 그래서 내 얼굴 보고 그렇게 벌벌 떤 거야. 우와, 난 정말 믿기지 않네. 엄마한테 그런 모습이 숨어있을 줄이야. 그 후, 친정엄마를 만나기 전 혼수 얘기로 잔소리를 퍼붓고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덕분에 결혼도 무사히 치렀고요. 저는 지금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스트레스 없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내 마칩니다. ca 그 코 문제가 כ teil